안녕하세요 차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랩이죠 네 번째 랩인 파라나이트 컨버터를 하시 변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는 여러분께서 랩을 다 내실지도 아시고 별 문제 없이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깐 설명을 드리고 먼저 일단 숙제 파일부터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뭐 여기 바로 링크를 누르시면 아시다시피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운로드를 하시고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D 드라이브에 가시면 이미 여러 Workspace 폴더를 만드셨을 거에요 너무 복잡한데요 저는 자 먼저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저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요 워크스페이스에 CD MOOC 파이썬 랩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랩 1, 2, 3가 아마 딴 컴퓨터에서 됐나봐요 그래서 랩을 일단 옮기시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하실 줄 아시죠 그래서 압축을 푸십니다 압축을 푸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압축을 푸시고 여기 두 가지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 4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아톰 에디터를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뭐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다 하실 줄 아실 것 같아요 파일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것과 좀 다르게 항당하실 거예요 파랜 라이트 컨버터를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메인이 있고 뭐뭐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여기 랩을 이제 읽어보시면 여기 랩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질문하시는데 여기 랩에 보시면 분명히 이번 랩은 더 짧고 불친절하다 랩은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 다음에 이번 랩은 수강생이 다룬 뭐 이번에 이미 수업 시간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강생이 직접 작성한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직접 작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시는 건데 크게 세 가지 함수를 만드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나와 있는데 이걸 안 보시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는 하나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위해서 세 개의 함수를 작성하는 것인데 여기서 두 번째로는 이제 메인 함수를 만드는 거죠 하나는 세 개의 함수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메인 함수를 만드는 게 이 랩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한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를 세 개 만들어야 돼요 인풋CelsiusValue 그 다음에 ConvertCelsiusParanite 그 다음에 PrintCelsiusParanite 이렇게 세 개를 만드셔야 되는데 함수를 만드신 방법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하셔가지고 DefinitionParanite 하고 여기 이제 InputVenso 이건 없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Output으로 Return 값이죠 정확하게 Output이 아니라 Return 값으로 어떤 값을 넣어 주면 되죠 보통 Result라고 저는 많이 넣는데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세 개의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함수의 목적은 변환하고 싶은 섭씨 온도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글자가 뜨고 그것을 입력받는 거 두 번째 함수의 목표는 그것을 섭씨 온도로 하씨 온도로 바꿔주는 거죠 하씨 온도로 바꿔주는 거 세 번째 함수는 그걸 화면에 찍어주는 함수 어렵진 않지만 혹시 모르는데 이렇게 글자 같은 거 틀리면 틀렸다고 나오니까 그 함수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글자들도 여기 그대로 갖다 붙여서 이렇게 넣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꼭 저렇게 안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Main 함수는 저 세 가지의 함수를 합쳐 가지고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세히 적혀져 있는데 Input Celsius Value 함수를 호출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저 세 가지 함수를 이미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적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조금은 난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들을 꼭 읽어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나름대로 코드를 짜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짜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섭시 온도를 입력해 주세요 32도 그러면 89.6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Submit으로 제출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패스가 뜨면 완료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수행을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늘 Slack이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